모두들, 털하입니다. 오디오북 구독 플랫폼이 있습니다. 윌라, 김혜수님께서 광고하셨네요.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윌라와 키다리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웹소설의 오디오화에 나섭니다. 키다리, 레진의 모구기업이죠. 네. 이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윌라는 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. 그걸 전문 성우진이 읽어줍니다. 그게 이제 오디오북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만약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AI 목소리 있잖아요. 그 뭐라 그러죠? 그거를 TTS가 읽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디오북은 두 가지가 있어요. 그 TTS 형식으로 그냥 읽어주는 건 이 북을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.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듣거든요. 투네이션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오디오북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전문 성우들이 혹은 유명한 배우나 딕션에 좋고 전달되기 좋은 분들께서 직접 연기를 해가면서 최대한 잘 들릴 수 있게 만들어놓은 좋은 콘텐츠 오디오북도 있어요. 그런 것들 윌라에 많죠. 그래서 이 윌라와 키다리가 키다리 스튜디오가 제휴를 맺었다. 그리고 웹소설 시장 공격에 나선다. 라는 식의 이제 보내드렸는데 왔습니다. 근데 키다리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. 300종이 넘어요. 이 웹소설을 독점 서비스로 이제 풀겠다. 랄라에 라는 거예요. 웹소설을. 네. 그래서 웹소설을 원작 기반으로 제공되는 오디오북은 6월부터 런칭이 된다고 해요. 근데 웹소설을 오디오북으로 하면 어떨까. 전 오디오북 원래 많이 듣고 최근에 늘 들었던 거는 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 이후에 드래곤라자가 돼가지고 드래곤라자 오디오북을 무지개 듣고 있거든요. 근데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. 웹소설 이한 말로 정말 오디오북 시장에 잘 맞는데. 최고죠. 최고죠. 진짜. 그래서 이거를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. 성우분들의 연기가 가미된 오디오 콘텐츠로 웹소설이 확정될 수 있겠다. 그렇죠. 라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도 맨날 그 성우목소리로 내 말와 캐릭터 대사 듣고 싶잖아요. 오디오북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. 그렇죠. 최근 2년 동안 웹툰 관련해서 펀딩이 된 것 중에 크라우드 펀딩? 네. 크라우드 펀딩 1위에서 3위까지가 모두 오디오 드라마예요. 고래별 오디오북이나 가다망설 시즌2 뭐 이런 식으로. 네네네. 구매력이 확실한 독자 친구가 니즈가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함부로 들어가기 어렵죠. 그 판에 키다리가 가장 먼저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. 그렇네요. 키다리 스튜디오의 300여종의 웹소설 오디오북화 응원하겠습니다. 독자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그렇죠.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닥터 프로스트 애니메이션화 됐으면 좋겠어요.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. 그럼 저도 마음속으로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. 하지만 되겠냐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오디오북은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. 성우는 내가 성우 팬인데 성덕인데 성우분들 연기해주면 너무 좋겠다.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다른 2차 컨텐츠로 만들어지는 어떤 중간 단계의 오디오북이 들어왔다는 건 저에겐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. 그런 건 어때요? 백교수의 사건 파일처럼 소설을 스피노프로 쓰신 다음에 그걸 오디오북으로 괜찮은데요? 그렇죠. 써야 되잖아요. 쓰시면 되죠. 한산이가 작가님께 외주를 주시는 거예요. 오? 잠깐만. 다음 주에 한 번. 어? 그래서 유종범 바이 한산이가 해가지고 괜찮은데? 왜냐면 그분이 진짜 빨리 써요. 그러니까요. 한산이가 작가님은 그냥 그냥 일단 쓰고 겁나 빨리 쓰고 마주버가 겁나 틀려요. 내가 다 고쳐야 돼. 그런 프로젝트는 괜찮을 것 같다. 그래요. 잠깐. 방송에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